너무 전이네, 너무 전이네. 저는 뭐 여러분들 예상하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군대, 대학교에서까지 응원을 쭉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는 진짜 뻥이야. 그러면 일단은, 일단 한번 볼게요. 저희도 봐. 시작해볼까요? 좀 봐, 좀 봐. 막 뜨거지지 않는다고.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죠? 놀아볼까요? 이렇게, 와! 이렇게 소리가 나온다고, 여러분. 놀아볼까요? 이야! 이야! 좋아! 이때부터 해봐 봐. 이게 신선이 아니고, 이게. 아니,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